주학은 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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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여러분이 지금 고2고요 고3 수능 준비 내신의 수능 준비에 뭐 대입 준비에 정신이 없을 겁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시간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런 거 있죠 아 나 지금까지 뭐 하는 거야 지금까지 헛되이 보낸 시간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후회해 아 뭐 했지 계속 후회해 그럴 필요 없다는 소리죠 이겁니다 낭비한 시간에 대한 후회는 더 큰 시간 낭비이다 메이슨 쿨리가 얘기한 겁니다 낭비한 시간에 대한 후회는 더 큰 시간 낭비래요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낭비한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라 이거죠 그냥 그래 인정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에 대해서 알차게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똑같은 시간 정해놓고 공부할 때 목표를 갖고 공부한 학생과 목표가 없이 공부한 학생들은 그 공부에 효율적인 차이가 납니다 반드시 목표를 잡으시고 계획표를 쓰시고 앞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시간 낭비한 시간에 대한 후회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? 오케이 몇 년 いうこと 나 이 weight petit